그렇다면 konse کہ의 그 UV lead 안녕하세요. 기아타의 factors we again 제현준의 결혼 일단.. 홈런 실 줄 몰랐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그냥 좀.. 고등학생 때 그렇게 쳐 봤던 홈런이랑 좀 많이 좀 달라서 데뷔 첫 홈런이라.. 좀 되게 뜯길 곳 좀 되게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내야수도 그렇고 그렇게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외화도 조금 처음이라 어렵긴 한데 조금씩 하다 보면 좀 좋아질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체계적으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그렇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게 좀 많이 고등학 때보다 훨씬 다 잘 돼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해설위원 이중범 전 선수 당하고 싶습니다. 야구하는 스타일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야구장에서 하는 플레이가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조금씩 기회받으면서 시합 나가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꼭 가을 야구 가는데 팀에 꼭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.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어 타이거즈의 꼭 주축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김란나님 축하드립니다.